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점칠점이라는 한자 들어간 걸 모아서 한번 익혀볼게요. 상당히 많습니다. 점칠점, 점을 치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인데요. 우리의 연말에, 연초에 많이 하죠. 그런 점의 뜻인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점칠점이라는 한자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경희서당 책이라는 책인데요. 462쪽에서 464쪽까지 3페이지에 관련돼서 정말 많거든요. 한번 그 책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고 없으신 분은 영상만 보셔도 끝까지 하신다면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어떤 자 보시냐면 점칠점은 차지할 점이라는 뜻이 있고요. 가게점, 점점, 끈끈할 점, 점점점 발음하고 있지요. 그 다음 젖을 점, 땅이름점, 매기점, 옆볼점까지 한번 볼게요. 점 발음도 되고 옆볼 첨도 됩니다. 자 문서첩, 부칠첩, 우두거니설참, 영마을참 이렇게 점에서 첩, 접, 참까지 발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점칠점을 차지할 점인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에다 점을 쳐서 입으로 그 점깨를 말해준다는 뜻을 가져서 점을 치다도 되지만 또 어떤 책 보면 이건 땅을 보고 이건 깃발로 봐서 이건 내 땅이야 라고 깃발을 딱 꽂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뜻에서 차지할 점이다 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두 가지로 볼게요. 점깨를 받아 점술, 독점, 과점 이제 여기서는 차지하다를 보는 거죠. 그 다음 매점, 선점 이런 식으로 점을 치다의 한자와 점술, 점깨가 있다면 차지하다는 뜻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점, 과점, 매점, 선점 이런 것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다도 있지만 차지할 점도 되고요. 조금 의역을 좀 제식으로 하면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한테 점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을 씁니까? 그러면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점집은 그분이 다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 점을 잘 치면 그 지역을 다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외우시면 연상이 좀 어떨까? 라고 제가 좀 도움을 드려요. 자, 그 다음 한자 가게점. 그렇게 해서 점을 잘 쳐서 가게를 하나 크게 냅습니다. 집을 하나 차지하는 걸 가게점이라고 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차지하는 집인데요. 보통 집을 잘 지어서 내가 거기를 차지하고 가게를 하게 되면 장사가 잘 되면 그 자리를 좀 떠나고 싶지 않죠. 가끔씩 맛집들 가면 허름한 집들이 많아요. 충분히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크게 좀 확장할 만도 한데 라고 하는데 대개는 확장해가지고 그 빚을 이제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여타로 그 맛을 상실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혹여나 그런 거에 될까봐 또 주인이 그걸 그대로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사하기 위해서 차지하는 집, 차지하다 라고 좀 해석을 했습니다. 상점, 노점, 지점, 서점, 점포, 점원 반대로 확장해서 더 사업이 넓어지고 분접내고 좋아지는 가게들도 있지요. 점점인데요. 검정색 점입니다. 검은색으로 점을 찍다, 어두워서 불을 켜다, 점을 찍으며 점수를 주다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있는데 검정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얼굴에 있는 그 검정점이요. 검정색 점을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에 속자, 약자처럼 이 점자를요. 이 점자 발음은 그대로 살려주고 이 점만 아래로 해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점점자에 속자, 속자는 세상 사람들이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데 우리가 맞다고 치고 같은 자라고 치는 거고요. 장점, 점화, 채점인데 점심밥 할 때도 이 점을 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살짝 점찍듯이 간단히 먹고 지나가는 게 점심이었대요. 그래서 점심할 때도 이 점자를 쓴다는 거 끈끈할 점, 앞에 쌀미를 써서 쌀이 끈끈한 액이 있으니까 끈끈할 점인데요. 점성이라고 한다든지, 점액이라고 한다든지 점토라든지, 이 쌀의 끈끈한 옛날에는 풀 쓸 때 쌀 이런 곡물로 했으니까요. 기억나요? 엄마가 밀가루 풀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집에 창고지 붙었던 거 한옥에 살았거든요. 그 다음 젖을 점은 비우에다가 여기에 더할 첨자, 젖을 점의 원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가 계속 내리다 라고 해서 젖을 점인데 젖을 점은 비우만 빠져도 젖을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점이라고 해서 고르게 이익이나 혜택을 받는다거나 국제법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걸 균점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젖을 점 상당히 어려운 한자인데 사범급수에 좀 등장하는 한자입니다. 땅 잃은 점자도 산에다가 내가 차지하는 땅, 산과 땅을 하나 가졌습니다. 이것도 사범자에 나오는데 유점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강원도 간성군에 이런 식으로 지명에도 쓴다는 거 매기점인데요. 진짜 물고기 매기요. 거기에 물고기 중 매기를 뜻하는데 어쩌만 집어넣으면 매기가 되는 거예요. 점 발음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쓴 거고요. 이제 점이 또 첫 발음도 되는데 이게 옆볼 점도 되고 옆볼 천도 됩니다. 점으로 할게요. 제일 많이 나는 게 점이니까 차지할 점에다 볼 견 작은 장소 하나를 차지한 후에 몰래 누가 내 거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엿본다. 아니면 차지하려고 엿보고 있어요. 기회를. 그래서 점시, 점후, 전망, 엿본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조짐을 본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이제 첩자도 되고 체짜도 되는데 이 한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쓴 한자도 많거든요. 수첩할 때 쓰는데요. 뭘로 문서첩이라고 하면 수건건이 옛날에 천이죠. 천. 거기다 차지할 점을 써서 글씨를 쓰기 위해서 쓰는 얇은 천인데요. 체지라는 말이 뭐냐면 체지, 종이지를 써서 관하에서 하급관원을 고용할 때 쓰던 사령장 돈을 받는 표 영수증을 체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영수증이나 임명장 할 때 쓰는 그런 종이를 또 체지라고 하고요. 화첩, 수첩 옛날에 이렇게 임명장을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천에다 써서 일명 임금의 교지처럼 갖다 보내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진짜 어려운 거 나오는데요. 부칠 첩이에요. 조개폐에다가 점자가 첩됐어요. 이제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차지하여 내 곁에 곁에 두다. 첩은 봉지에 싼 약을 세는 단인데 옛날에 한의원에 가서 약을 하면 한 첩, 두 첩 가져오죠. 이렇게 꾸러미로 보통 10개씩을 가져오는데요. 첩부라고 해서 착 들러붙는다. 첩약이라는 말로 많이 아시죠. 약제를 조합해 약 봉지에 싼 약인데요. 어려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엄마가 또 한약도 드시고 탕약기에다가 이렇게 다려서 짜서 드시고 그래서 한 첩, 두 첩 할 때 봉지에 싼 약 첩인데요. 여기 조개폐 돈 이렇게 차지하여서 한 꾸러미, 두 꾸러미 이렇게 했다는 얘기 첩자 약할 때 쓴다. 사범자에 등장합니다. 마지막 우두커니 설 참, 역마을 참자인데요. 흔히 우리가 일하다가 중간에 먹는 간식을 참이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참자예요. 새참이라고 하자. 한글로 일을 하다가 잠시 10일 동안 먹는데 한자에 이 참을 불려서 씁니다. 차지한 땅에 서있다, 서있다. 아까 제가 이 땅에 깃발 꽂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지한 이건 내가 딱 서는 내 거다. 한숨 딱 돌리는 거죠. 병참이라고 해서 군수품 보급 관리를 맡는 병과고요. 역참은 말을 갈아타면서 쉬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참자, 특히 새참 먹다 할 때 쓰는 참자인데요. 옛날에도 좀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서 엄마, 아빠 도와주면 우리 자녀들이 막 도와주는데 동생 중에 한 명이 꼭 이 새참을 먹으면 어디로 도망가요. 그래서 새참 먹기 직전까지는 엄마, 아빠 쯤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척하다가 새참 먹고 도망갔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 생각나요. 이렇게 새참 하면. 오늘은 무거울증자 들어간 한자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무거울증, 정말 무겁게 생긴 한자처럼 생겼는데요. 이 한자 들어가면 한자가 조금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동생사단 책이 있으신 분은 176쪽에서 177쪽까지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무겁다. 어떤 한자 있는지 한번 보셔. 무거울증 당연히 있고 많이 혼동한 한자 중에 움직일통 있죠. 아이들 오답률 정말 많은데요. 움직일통, 서럽게 울통, 시종, 술잔정. 이렇게 중, 동, 통, 종. 발음이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부스럼총, 발뒷금칠총, 바라더블통, 부딪힐충까지 해서 한번 아홉 개 정리해볼게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의 짐을 등에다 들고 있어서 이 등짐을 그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나머지 등짐을 뺀 나머지는 사람이 서있는 모습이고 동발음은 나중에 중, 동 이렇게 발음을 할 거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량, 경증, 중대, 존중, 체중, 중태 이런 말을 쓰는데요. 무겁다라는 말에서 무거우려면 여러 겹을 했기 때문에 겹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것도 좀 알아 드시고요. 중호하다 이런 말 할 때도 쓰는 아주 무겁다. 가볍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울 중자에 힘력을 집어넣었다면 무거운 것을 힘을 사용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움직이려고 하겠죠. 무거운 것을 힘으로 움직이다인데 쉽지 않죠. 무거운 걸 힘을 써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움직인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행동, 움직이고 운동, 거동, 자동차, 동정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서로 반응어 관계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의 반대말 찾으라면 이렇게 조용하다던데요. 저는 이 행동에서 움직이다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움직이기 싫어하고 얼마나 가만히 있고 싶어 합니까? 제일 무거운 게 우리의 엉덩이죠. 제 친구 중에 정말 늘씬하고 예쁜 친구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늘씬한 비결을 잘 봤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는데도 저보다도 정말 많이 먹어요. 제 두 배를 먹는 거야. 그런데 제 몸무게에 반절을 나가는 친구예요. 어쩌면 저렇게 늘씬할 수가 있지? 라고 보는 딱히 운동하는 것도 없고 뭔가 관리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같이 되면 나와 하고 나보다 더 많이 먹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요.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수저 주고, 물 갖고 오고, 반찬 리필하고 뭔가 하려면 모두 그 친구가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다 자기가 한다고 해서 빨빨빨빨빨거리고요. 가만히 있질 않고 많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 저렇게 많이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에너지 소모가 되는가 보다. 반대로 뚱뚱한 사람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손에 먹을 게 있죠. 항상 주저음 보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행동이라는 거 무거운 것을 빨리빨리 힘을 써서 움직여야 늘씬하다는 걸 그 친구 보고 아는데요. 알지만 또 쉽게 되지 않고 사람의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 번 볼게요. 서럽게 울 통자인데 여러분, 서럽게 울다가 발음이 바뀌었습니다. 뭘로요? 통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요동치면서 힘들어서 웁니다. 서럽게 울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 통곡이라고 쓰는데 여기에 있었다시피 보통은 아프게 운다로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도 씁니다. 보통은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렇게도 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서럽게 울 통은 사범급수에 등장을 합니다. 씨종자를 볼게요. 벼화에다가 무거울 중인데요. 벼화는 곡식 씨앗을 뜻한다고 볼게요. 곡식 중에 무거운 것만 종자로 쓰죠. 그래서 소금물에 이 종자를 담궈서 둥 뜨는 것들은 가볍다고 서서 버리고 가라앉은 걸로 씨앗을 쓴다고 합니다. 종자, 종류, 종족 이럴 뜻 쓰고요. 보통 명심보감의 우리 속담에도 오이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종과 득과여, 종도 득두라 라는 말이 있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저는 정말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를 믿는 사람입니다. 불가의 신자는 아니고 불가에서 꼭 이걸 믿죠. 모든 일은 내가 한 만큼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으면 내가 이런 만큼 밖에 못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는데요. 항상 세상엔 공짜가 없다가 또 저의 인생 모토입니다. 그래서 뿌린 만큼 왜냐하면 공짜로 그렇게 막 얻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한 만큼만 오더라고요. 그러면 아 내가 이만큼은 얻겠구나 라는 걸 다 예상이 돼서 자, 종과 득과, 종도 득두다 라고 표현하는 말을 이 씨종자가 여기서는 심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술잔정을 좀 볼게요. 무거운 쇳덩이를 잘 해서 쇠로 만든 술잔인데요. 이름자에다도 많이 쓰는 술잔종인데 여기에 쇠북종자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종을 땡 치는 종자고요. 얘는 술잔, 그릇종자입니다. 가끔씩 임명자에 종자 들어가는 분들이 혼동하시더라고요. 이건 술잔종이고 이건 쇠북종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종자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종인지 모르고 이걸 혼동해서 같은 자로 보시는데 조금 구분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릇에 종발이다든지 동굴에 있는 종류석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종자니까 종인지 쇠북종인지 술잔종인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부스럼종자는 몸에 생기는 아픈 병인데요. 몸이 무거워지고 무거울증 아프고 그러면 생기는 종기다. 이렇게 부스럼은 종기라는데 옛날에는 항생제가 없어서 종기가 생기면 사망을 합니다. 임금들도 이 종기로 많이 사망하는데 특히 조선시대의 정조도 머리에 난 종기를 치료 못해서 아주 그것 때문에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종기병 옛날에 많이 우리 고약도 붙이고 많이 그랬죠. 종기, 종양, 부종 할 때도 씁니다. 부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픈 병 뭔가가 계속 겹쳐서 몸이 무거워지고 겹치기 겹치고 이렇게 포개져서 그런 균들로 인해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하시게요. 뒷꿈치 종자인데 참 말이 길죠. 발과 발이 겹치는 정도로 뒤를 밟아가며 따라가 돼서 겹치다 겹치다인데 발 뒷꿈치를 따라가는 종자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종접, 접종 특히 남에게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거 사물이나 사건이 계속 뒤를 이어지는 걸 종접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접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예방접종 할 때는 이걸 쓰고요. 뒤집어서 쓰면 종접이라는 뜻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사범자에 좀 등장을 하니까 알아두실 한자인데요. 발걸음이 뒤에 뒤에 어렸을 때 엄마가 눈밭을 이렇게 밟고 가면 아이가 엄마 발자국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밟고 가는 것처럼 발 뒤꿈치 뒤를 좀 따라가는 것처럼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잡을 동자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책에 안 넣고 지금 추가 계정판에는 좀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좀 추가로 안 했으니까 혹시 책이 있는 분들은 메모 하시면 좋겠어요. 책에다가 자 위에 풀초를 쓰고 무거울증자를 쓰면 많은 풀들이 겹쳐있는 것을 바로잡자에서 바로잡을 동자인데요. 특히 골동품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희귀한 물품 골동품 할 때 동자고요. 이 자를 좀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울증자가 움직일동 하듯이 동발음을 했고 풀초 부분을 이렇게 겹쳐서 많은 풀들이 있다. 바로잡아가다 해서 동독, 바로잡다. 골동품 동자로 아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자예요. 부딪힐 충자인데 완전히 발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딪히더니 충자가 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시면 자 단일행자에 겹칠 충입니다. 길에 겹쳤더니 충돌사고가 난 거죠. 충돌, 충격, 충동 정말 교통사고는 안 나야 되는데 접촉사고 같은 거 생각하시면 이게 충자 부딪히면서 발음이 바뀐다는 것까지 한자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거울증 들어가는 안자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